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어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생애와 관련된 논어 위정편 4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생애는 지난번 공자의 생애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활 5. 시뷰오 2. 지우악하고 30. 이립하고 40. 이부록하고 50. 이지천명하고 60. 이순하고 70. 이종소욕 부류구호라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배엄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 의욕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하였고 70살에는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바를 따랐으되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본문과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단어와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첫번째 줄의 U자입니다. 여기서는 AUB 패턴으로 쓰여서 A하고 또 B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10하고 또 5으로 15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호 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UB는 A하고 또 B이기 때문에 15을 뜻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15을 뜻하는 단어인데 자 요거는 어떤 나이냐 대학에 가는 나이인거죠. 소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나이라고 주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또 청나라의 학자였던 방광욱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태학에 입학할 시기가 이제 18살이다. 18살 그렇기 때문에 그 18살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학문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의 학자인 리딩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이제 15은 성동 이제 아이가 이제 다 큰거죠. 성동으로 소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자랑 똑같이 예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이제 16, 15은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법이 또 나오는데 자 AE 패턴이고 자 이것은 AE로 해석이 되구요. 여기서는 15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뜻지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자 마음이 움직임 혹은 이제 마음이 가는 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자 그 다음에 우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A, 우, B 패턴으로 쓰여서 B에 A하다 로 해석이 되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움의 뜻을 세우다 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뜻이라는 거는 아까 나왔듯이 이제 마음이 향하는 거죠. 학이라는 거는 대학에 입학해서 배우는 학문을 얘기하겠죠. 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32립하고 요건데 자 30이라는 건 당연히 30살이라는 나이를 뜻하고 여기서 볼 거는 립자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 도의 자립함 이라고 아주 어떤 경지에 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나라의 학자였던 송상봉은 어떻게 해석하냐 장성하여 가정을 갖는 것 아 그런데 요거는 잘못된 것이 이제 이전에 이제 공자생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가정을 갖는 것은 19에서 20살 때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틀린 예 해설이죠. 자 세 번째는 인격의 성숙 이제 리저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격의 성숙 그러니까 이제 30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공자님의 인격이 성숙됐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 자 네 번째 리딩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지식과 예의를 갖추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보시면은 이제 공자가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굉장히 굳은 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죠. 그 다음에 물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돈도 벌고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른쯤이 되면은 제자들도 받아들이고 뭐 제 나라의 경공도 와서 예를 묻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공자님이 학문적으로도 좀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됐던 거죠. 30살에 그렇기 때문에 리딩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40이 부록하고 부록이라는 거는 의심되는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없다. 학문이 그만큼 성숙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이 지천명하고 해서 이제 천명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명은 주자는 어떻게 봤었냐면은 하늘의 도가 유행하여 사물에 부여된 것으로 사물의 당연한 원인이다. 주자는 천명을 이제 사물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 어렵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냐. 물론 이제 정의천 같은 이제 송대의 이제 학자들은 주자와 같이 보죠. 물론 이제 정의천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 주자가 이제 발전시킨 거죠. 순서는 자 그래서 정의천은 이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만물의 성질을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천명 아까 천명은 따로 설명했고 그래서 천명을 아는 건 뭐냐. 지식이 정밀한 극치에 도달한다. 이것도 뭐 정의천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50이 됐을 때는 뭐 거의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됐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학자들은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리지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천명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운명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릇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은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더 못 나가고 이런 한계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역에 대해서 해박해줘서 자신의 운명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다시 이전 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공자한님이 이제 나이가 40후반이 되면은 역에 심취하게 되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이제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역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묶었던 끈이 세 차례나 끊어질 정도로 역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역에 대해서 50살 정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해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 자신의 가능성 한계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던 거였죠. 나이 50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딩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으로 넘어왔습니다. 60이 이순이라고 했는데 이순 자 여기서 순하다는 거는 어기지 않는 것 청나라의 학자였던 초순은 이제 어기지 않는 것 예 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정의청과 주자가 결이 갔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60살 정도 되면은 들은 거를 한 방에 깨달아서 귀에 거슬리는 게 없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모든 것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귀에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귀가 좋고 민간의 고통을 잘 경청하며 지덕을 겸비한 사람의 권유와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은 비난이나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비난이나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이 후자의 의견을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자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제 60대 에는 뭘 하냐면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써주는 나라는 몇 군데 없고 거기서도 짧게밖에 벗을 못하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왈과왈부합니다. 저 은자들은 공자 보고 되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 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공자를 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공자를 보고 뭐라 하냐 집이름 개 같다 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 번째 후자의 해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70으로 넘어왔습니다. 70에서 먼저 볼 거는 종자죠. 종자는 따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도 따름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리딩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것 그 다음에 혹은 풀어놓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놓는 것 내가 그냥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은 상태에서도 법도로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중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소 A 문법이죠. 다시 소 A 이거는 A한 것 A한 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고자 한 바 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 다음에 욕자가 하고자 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고자 한 바 로 해석합니다. 자 이제 구자를 보면은 구자는 모날구 법도 구자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도량형의 기구로 모난 것을 만드는 어떤 도구입니다. 원래는 모날구자인데 뜻이 확장돼서 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유구 법도를 넘지 않는다 는 것은 뭔 뜻이냐 무엇을 하든 다 합당하고 모든 것이 다 법도에 들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심소유욕 부류구 는 뭐냐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에 맞는다 내 마음을 풀어놔도 내 마음이 가는대로 해도 저절로 법도에 맞는다 그게 나한테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공자님의 인생을 보면은 이 시기 굉장히 이제 슬픈 시기죠. 70대 자기가 아끼던 제자들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죽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도 가까워 오는 게 보이고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단어와 문법을 이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따로 없고요. 다만 오늘 말한 요 장 위정편 4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어디까지나 공자의 인생을 말한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5로 시작하죠. 나 5자로 시작하죠. 내가 15살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그런 지점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40살에는 뭘 해야 된다 50살에는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저 자신의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